짬쥐 있지? 우와 오늘 이거 다양하게 만들어야지 짬쥐해 짬쥐 약간 남경새가 없는데 딱 그건데? 딱인데 딱?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쉬지말고 빨리 타세요 형! 형 세대! 수고하 오 야 야 소라공로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으아 너무 힘듭니다 아 기다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빨랏다 그러더라고 저기 창균이는요? 오고있어요 하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별래엠티비 화이팅! 반갑습니다 세계로 빠져나가는 별래엠티비의 반자입니다 네 오늘 코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 소락산으로 저 해가지고 브람산으로 마무리 짓는 코스 네 오늘 능성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올라오는 길에 보면은 뭐 진달래도 펴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두릅 그리고 뭐 냉이 네 뭐 산나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뭐 빈선으로 와도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산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레츠기릿 어어 아씨 준비된 멘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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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것 같네요 아 반지라 성공! 여기! 뭐지? 들으셨어?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죽입니다.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아, 아파. 어, 미끄러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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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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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너무 좋았어. 살라니.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여기는. 아휴. 아저씨가 맨날 앞에서 해방나서. 대신 뛰었어. 오프야. 어휴. 대박하시나?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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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휴. Пот게 손라고 했는다. 아휴. 엑기 Iggy.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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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불안해 죽는 줄 알았다 불안해 죽는 줄 알았다 불안해 죽는 줄 알았다 나 앞에 창도도 널어갔어 널어 죽는 줄 알았다 현병한 선택 넘어질까 말까 고민하다 야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오늘 일진 안 좋다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오늘 일진 안 좋다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네 이게 왜 남룡이 같아 옆에서 보시면은 아 여기 이렇게 포경은 안 했어 아니 흡수 흡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실합니다 아 남근성까지 잡혔네 대물을 알아보나 봐 대물은 대물을 알아보는다 예우 별래 엠티비 대물 아라 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쉬지 말고 빨리 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 이게 등산이지 이게 라이딩이야 이완씨 팝사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진짜 올라온 만큼 유격장이잖아 지금 우리 유격... 수고하셨습니다 화랑들 쪽으로 갈걸까 1번 올빼미 수제비 수제비구나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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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